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을 쓴 추정 약 1조 부자 김승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자들과 당신의 다른 점은 결정의 방향과 속도다. 그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잘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부자들은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행동한다. 깊게 땅을 파고 비를 기다리고 가뭄을 이겨내며 오래 견딘다. 그러나 돈을 벌어 자산이 생기면 어부처럼 돌아다닌다. 투자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냉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한다. 부자들이 부자로 살아남은 것은 남들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남다른 두 가지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위기가 발생하면 대처할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실제 위기 발생 시에 이에 대처하는 더 나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답이 보이면 실제로 실행한다는 점이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승호 회장님이 지은 돈의 속성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20년부터 자주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300세 개정 증보판을 읽어보았습니다. 2021년 인터뷰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5천억 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2023년에 8천억 원의 스노우폭스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1조 부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재테크 일반론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투자에 관한 상당히 뛰어난 통찰이 있었습니다. 대가들이 투자법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역시 꾸준히 사랑받는 책은 그 이유가 있구나 하고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2.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주식 투자 위주. 3.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3가지 특징. 4. 종잣돈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 5.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6.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된다. 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른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맞아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자산에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돈도 투자기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도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빼야 하는 품질 낮은 돈도 있다.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잘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한다. 흔히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덧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이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오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 있는 때다.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저희 영상의 댓글을 보면 무조건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걸 볼 때마다 상당히 무서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위험이 가장 큰 때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렌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이다.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니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 된다. 리스크가 무서워 아무도 매입하지 않은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때는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다. 모든 항공사가 정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리스크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패턴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과거의 일과 묶어 다시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에는 역사에 없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그리고 투자 세계에서 이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또한 리스크는 정기적인 모습을 가진 채 비정기적으로 나타난다. 평균 10년에 한 번, 평균 30% 하락과 같은 용어는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데이터이다. 평균이라는 말처럼 실속 없는 것이 없다. 때때로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건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은 폭락을 낳는다. 그러나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오면 봄이 오고 해가 뜬다. 이건 굳이 통계나 패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욕심의 끝은 물락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을 때 꼭 이 장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봐 겁을 내는 것은 있지에 맞지 않다. 폭락이 거듭되면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밑으로 내려간다. 리스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익분기점을 넘어선다. 여기서부터는 시장 고수들과 자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함으로 명품을 줍는 기분으로 사모은다. 일반인들이 주식이 더 떨어질까봐 망설이는 사이 바겐세일은 끝나버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돈을 붙여 팔던 명품들이 며칠 만에 20에서 30% 전품목 세일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지 않을까. 더구나 이 상품은 소비재가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웃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중간에 배당도 주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순식간에 팔려버린다. 누군가에게는 블랙 먼데이가 누군가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여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산 게 아니라 남이 사는 것을 따라 산 경우다. 내 돈도 품질이 좋지 않고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 이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평생 자본이익을 가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면 안 된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우리는 항상 오를 것만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부자들은 어떠한 시장 상황이 악화돼도 대응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되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를 찾아 회사를 성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의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의 선말을 타고 가다가 뒤쪽에 있던 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 거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데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주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이다.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한다. 대표이사, 즉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자다. 이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관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의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나왔지만 주식을 살아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리고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면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 장기 보유했다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기 전에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당연히 팔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회사가 나빠지는데 안 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의 연령층이 중고등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일단 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도 가서 대표 직원의 사업 보고도 받고 그 회사의 로고가 바뀐 수건도 하나 얻어온다. 내 회사이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한다. 제품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 중 몇백만 분의 일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라. 당신이 사주이기 때문이다. 주주는 사주다. 그렇게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런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면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정말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 모든 자산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건 급변적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까닭이다. 사람들은 해마다 불경기라 말하지만 2020년 3월 폭락장에 한국증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예탁금은 최근 20년 사이 사상 최고의 규모였다. 그러나 이 자본들이 모두 수익을 내고 나가지는 못한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손실을 볼 것이고 일부만이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들 중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냥 따라 들어왔다. 둘째,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다. 셋째, 돈의 힘이 약하다. 참 이상한 건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쓰는 셈 아닌가. 남들이 주식시장에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덜렁 보내놓고 본다. 불과 한 달 적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주식에 겁없이 거액을 들여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다. 경제 방송에서 배당주의 국민주라는 소리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 말에 전 재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고 안달이다. 남이 이 집게 사료 고르는 것보다 성의가 없다. 그렇게 하루 만에 혹은 한두 시간 만에 종목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두 마디 하면 바로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1년치 은행 이자를 벌었다며 좋아하다가 그 주식이 더 올라가면 기다리다 마지못해 따라 붙지만 다시 조금만 내려와도 무서워서 손해를 보고 나온다. 애초의 마음은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사겠다는 심사지만 막상 떨어지면 사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은 투자는 물론이고 투기도 못하고 그냥 증권사 수수료나 주고 거래량 늘리는 역할이나 하다가 슬금슬금 통장에서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걸 보게 된다. 더구나 모아온 돈에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 돈이 섞여 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두세 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상품을 사기도 한다. 목 뒤에 칼을 든 협박범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이런 돈이 섞여 있으면 멀쩡한 돈도 같이 상해버린다. 고구마 상자 안에 썩은 고구마 하나만 있어도 냄새가 나듯 상자 안의 모든 고구마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 자칭 주변 전문가들에게 저항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가. 내일 주식이 오를 것 같은가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듣는다. 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설령 우연히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 결국 원금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주식시장은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벌을 내려 재산을 몰수해버린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이들은 시장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를 만드는데 혼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니 여러 사람이 나눠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함이고 주식은 그 투자금액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약속의 증서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사례에 속하지 않나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 속하면 뒤에 나오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 특징으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된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회계 장부와 연관보고서를 꼼꼼히 살핀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내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자신의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투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들어갈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을 따라 떠날 것이니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도 않는다.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사를 하기도 한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진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다. 그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이고 해마다 성장을 해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합법적 도박장 정도로 생각하거나 제로섬 게임장으로 여길까?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돈을 잃기만 했거나 별 재미를 못 봤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도 결국 돈을 잃는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 이번 내용도 너무나 좋죠. 남의 의견에 따라 투자를 하면 안되고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6만명이 코압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하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입니다. 1억 만들기가 정말 힘든데요. 1억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 돈은 10억원, 100억원, 1000억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씨 돈이다. 이제 청년들이 1억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원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둘째, 1억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천만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내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그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원을 모으겠다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넣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 편도 좋고 식탁 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제안이 다음 세 번째 제안에 비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취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신용카드가 내 목을 조르고 빈번히 회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륵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은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짓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이것은 정말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카드를 쓸 때는 항상 소득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졌는데요. 저도 이제는 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에 일정 금액을 넣고 한 달 동안 그 금액을 쓰는 것으로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거의 반 정도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정말 카드를 안 쓰기가 힘든데요. 체크카드를 쓰는 습관을 드리는 게 정말 돈을 모으는데 중요한 습관 같습니다. 네 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만들어 하나는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놓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월초에 정해서 넣어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편지 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쓰듯이 한 개인의 결제 활동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한다. 국가나 회사는 부서별로 예산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듬으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원은 큰 돈 같지만 천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롱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두 번째 천만 원은 첫 천만 원보다 만들기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다. 이대로 해보십시오. 정말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해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꼭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는 거 아니십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절약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세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 바란다. 카드를 자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네 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네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이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이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력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유숙한 면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후 뭉칫돈으로 날린다. 세금 보고를 허술이 하거나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면 믿고 맡긴다는 듯한 호인이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조차 자기가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항상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버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 돈을 풀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난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돗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있으면 언젠가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 또한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능력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다.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돼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세상에서 투자는 가장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분야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해야 하고 들어감과 나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된다. 직원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회를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된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말라. 돈 많으면 밥값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이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단 낫다. 내 돈이 날 욕하면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 수 없다. 잠깐 부자가 된 맛은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비참함이 더 커진다. 한 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바란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만 하면 되지 않고 그것을 모으고 지키고 잘 써야 행복한 돈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은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40대 50대 분들도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까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천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이 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조금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벌면 빠르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무리를 하다가 그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는 천천히 차근차근 되는 것이라는 말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300세 계정 증복판을 읽어보았고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 아직까지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